이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운영할게요 근데 또 사이즈 봐서 여차하면은 대놓고 트리플 지읍시다 메카닉이, 특수 메카닉이 어렵긴 한데 암흥같은 뽕마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계속 하게 돼 왜 그리다 말았냐? 닷코드가 반토막 나있는데 닷코드가 둘 다 둘 다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료 도례레이비 안녕하세요 와아 까질걸 이러면 손해인데 잠시만요 쟤네 정체 취소 인형 이삭이 요나오 오셨나? 맞죠? 이삭이 아깝더라 뭔가 아쉬웠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이삭이 커트를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쬐는 거 성공 어? 이 메카닉의 포인트는 바로 우주공항 공방암을 눌러주기 자 제 메카닉의 포인트 바로 우주공항 공방암 눌러주기 왜냐면 바로 배틀을 넘어왔기 이거 못망을 것 같다 근데 뭔가 무섭다 금나봐라 금나봐라 스탑을 넣어 준비해주시고 다 예상했어 안 먹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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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사들이 저것 도전 중이라 18,900원 20,000원 20,000원 21,500원 히힛 업그레이드 끝! 연구 완료! 1.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1.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1.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1. 사령부 업그레이드. 고맙습니다.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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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